지민의 휴지 엔트리겠습니다. 철구님이 병구형이랑 하고싶대요. 엔트리 바꿔주실 수 있나요? 키키키 나오는데? 제가 잡을 수 있는 상대가 병구형밖에 병구형님이예요. 병구형님 바로 울어야죠. 혹시 쫄병 되신거 아니야? 오케 아이디 박 벗어온데 가자. 아니 저번에 진짜 이겼던거 역전당했거든 윤중아? 오늘 좀 집중있게 해주세요. 진짜. 아 나 진짜 리얼로 할게. 우승이 쫙 빼면 이기어도 되지. 우승이 쫙 센다 그러면. 가보자. 나랑 홍구를 하면 안되는데? 나랑 홍구야 그러면? 너랑 홍구야 블루스터. 큰일났다. 나 홍구 잘 못 이기는데. 아이 디스쿠드로 해요 여러분들. 무슨 박스 해설을 하래. 디스쿠드로 해설 같이하면 되죠. 허어억. 시국 꼬댕형님. 천국에 간타스름대 다혔네. 와 진짜 감사합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무조건 제 사명을 다 챙기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가자! 고맙습니다. 집중해야 되니까 무조건 이길게요. 승리로 보답할게요. 승리 리액션. 가자! 어! 우리 3명 그거잖아! 공룡이! 101개 감사합니다. 3명 공룡인데 이거 드러날 수 있나 한방에 다? 맞지? 우리 공룡이 쓰고 있잖아. 일단 가봐. 고해봐. 101개 또 감사합니다. 안 되면은? 야 방제! 안되면 뭐 어차피 그냥 한방에서 같이 해야지 뭐. 아 되겠지. 감사합니다. 중간 musique 1,2,3,4,4,5,3,7. 뚱뚱뚱뚱뚱! 흐헤헤헤하하핫하핫하 하하하하 된다. 되지? 들어와봐. 돼? 어 이거 렉 존나 걸리는데? 어 된다 어 형 된다 이거 안겹친다 어 안겹치지 어 되네 연보성 들어왔어? 네 들어왔어요 철근님 나가세요 디스코드 오라리 감기했는데 오라리 가자 나 여러분들 좋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더이상 팀한테 해 찢기는 모습 보여드리기 싫어 진짜 진지 빨고 갈게요 내가 누군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 끌게요 이거 방송 나 진짜 방퍼를 안해 나 진짜 방퍼를 안해 나 진짜 방퍼를 안해 가자 여러분들 진짜 우승기 쫙 빼고 갈게요 가보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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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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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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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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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창이 개새끼 때문에 밀가루 뿌려가지고. 와... 나 내 실력 나올걸? 키보드가 아예 안 눌러진다니까. 뭐라고? 키보드가 아예 안 눌러져. 아니 그 유량은 왜 저글링 달리지? 투질러 먹었을때... 아... 아 참 진짜... 윤주 이기고 팀플 이기고 나 이기면 됩니다. 가자. 여기 세팅 좋네. 마치 내 집에 온 것만이야. 진짜. 가자. 점주 이기까지면 이거 난리난다. 우리 팀플이야 지금? 아니야 아니야. 블루토. 전 4경기 용태형이랑 아웃사이더. 아웃사이더의 신이잖아요. 저러분들. 두번째 경기 누구야? 송병구 대 김윤주 형. 아 용태형 당연히 잘하지 알지? 근데 조성이 컨디션 좋을때 상대 실력 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아 진짜 이기자. 제발. 어우 콰이 맞네. 방 잡았어? 야 저 홍구 생... 저 홍구 홍구야? 어 저 찐 온 누구인데 내용쓰고? 발로하냐 그러게? 저 짭이다 짭이다. 발로하냐는 찐이다. 발로하냐는 찐이다. 발로하냐는 찐이다. 아 키보드 진짜. 키보드 한계다 없어? 어 없어요. 아 나 진짜 키보드. 우리 못쓰는데 DT35 아니면 기계식. 아니 큐센스인데 존나 뻑뻑해서 아예 안 눌러져. 내 실력이 제대로 발휘 안 됐다니깐. 어디야. 여기 방 안 따. 오케이. 가나다 샵 LL 1로 들어오세요. 가보자. 와 병구 형 진짜 못하는데. 아 존나 어이없다. 야 이거 팀 매치였어? 아니야 아니야. 프로리그 방식. 라마기고전 팬님 감사합니다. 아 이거 진짜 윤중이 이기자. 와. 여러분들 저는 진짜 키보드 때문에 그런. 영우성 니가 더 잘 알지. 키보드 안 눌리면 게임이 아예 안 되잖아. 인정 인정. 아니 왜 안 눌려. 뭐 밀가루 있어? 그니까 컴퓨터 하면서 쌀 좀 그만 쳐. 이 개 대기야. 그러니까 안 눌려주지. 애체 들어가면 원래 안 눌려줘요. 여러분들. 야 이 새끼야. 내가 딸 친 거는 인정을 해. 어? 근데 여기다가 안 뿌렸어. 지금 이거 나도 모르겠는데. 먼지는 너무 안 닦았어. 나도 모르게 친 거야. 윤중이 대 홍구죠 여러분들. 아 윤중이 요새 잘해. 요즘에 우리 지는 거야 윤중아. 아 근데 이거 진짜 만약에 윤중이가 지잖아. 윤중이 이 새끼 그냥 감이 놓고 그냥 세몰된 거야 이거. 왜냐면 블루토스 블루스톰에서 맨날 쳤나봐 토스 나왔어. 토스 존나 유리해. 아 토스 좋지. 이건 진리가 없어. 미안한데 블루토스가 아니라 블루스톰이야 이 새끼야. 아 블루스톰 여러분들 블루스톰. 근데 윤중이가 또 탄탄하게 기가 막히게 합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근데 하나 걱정인 거 이제 자기 집 세팅이 아니니까. 아 그거 별명되지 마. 똑같애. 야 마재훈이 이놈 명언을 남겼어. 어? 아무. 그 뭐야. 스타크래프트는 손으로 하는 게임이 아니다. 개념으로 하는 게임이다. 그냥 머가리로. 그 새끼 틀에서 깜빡할 뻔 했어. 나이같이 나는 줄 알고 있어요. 아니 근데 여기 세팅이 진짜 중요하다니까요. 세팅 안 중요해. 막말로 PC만 해도 똑같은 실력 나와. 아니 근데 방금 키보드 타령 했잖아. 아니 키보드도 어느 정도 코치야. 나 진짜 니가 와서 해봐. 야 니가 와서 해봐. 야. 너 만약에 자기 바꿔서 내가 이기잖아. 내가 망개 쏠게. 자 니가 해서 나랑 해가지고 이기면 망개 쏜다고. 이 키보드. 너 막말로 지혜 컴퓨터에서 졌어 앉았어. 극급이라니까 지금. 그래. 아 극급이야? 그래. 아 그거 존나 빡세지. 지혜님 컴퓨터는 진짜 빡세 써요. 좋아 윤중이 이거. 포지 더블넷. 야 잠깐만 윤중이 너무 많이 맞는데? 어? 파일럿. 야 이 새끼야. 한 대만 있으면 터줘. 빼야돼. 빼야돼. 연보성씨. 예. 연보시는 블루스톰에서 누구의 맹영기가 떠오르나요? 블루스톰 하면은 연보성 대 송병구. 엄마 나 병구형 이겼어. 이거 아시나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게 명경기죠. 최고의. 시라라라 이 새끼야. 블루스톰에서 가장 명경기. 허영. 아니. 허영모대 이영호. 아 송정모대 이영호였나? 그 캐리어. 반탄간거 반탄간거. 어 반탄간거 개신명경기. 어. 개명경기지. 다 들고. 맞아 맞아. 어머니 그걸 기억하네. 그때 프로게임 아니었지 않아요? 프로게임이었나? 블루스톰 이겼는데. 아 나 그때 프로게임 아니었어. 그죠. 어. 대저동 시절 대저동 앞붙였죠. 여러분들 이 맵이 토스가 얼마나 유명하냐면. 아니. 얼마나 유리하냐면. 블루스톰에서 적을 나온 꼬라지를 못 봤어요. 프로리그에서. 그정도로 적. 어. 프로리그에서는 적은 흔히 안 나왔어. 맞아요. 왜냐면 프로토스 형님 빨대. 블루스톰이. 이거 못 이깁니다. 그치. 블루스톰 하면 뭐. 이재동 대 김태웅도 떠오르고 뭐. 그러네. 맞죠 여러분들. 와. 뱅피셜. 예준이여서 내가 이긴거다. 예준이도 많이 하면 실력 많이 는다. 아니 근데 병구형은 예준이라고 하더라. 아니 근데 철구님. 지금. 그. 호적상 이름이 예준인거죠. 어. 이혜준. 어허허. 이철민에서 개명. 근데 왜 개명하신거에요? 그니까 이제. 어머니가 미시믿어가지고. 어. 약간 이름을 많이 바꿨어. 이철민. 그 다음에 이혜준. 아이. 이철민. 아 이상욱. 이철민. 이혜준. 세번 바꿨지. 근데 이혜준 하고나서 잘됐네. 그렇지. 어. 근데 그런거 여러분들.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름. 진짜로. 이상욱. 시발. 존나. 이철민.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일단은. 아니 몇명 안어울리는사람있어. 이상욱. 박지훈. 박수범. 본명 지금 박지훈이잖아. 알죠 여러분들. 뭐야 박수범. 박지훈이야 지금? 지금. 박지훈이야 본명. 하하하하. 널 바로. 박지훈. 어. 자 일단. 이거 이목주. 히드락 찌르기입니다. 다이철이. 아까 내가 있던 빌드. 어. 아니야. 저글린 일단 한타찍고 오린인데. 뭐야 이새끼. 어 뭐야. 어 오린이야. 어 이거 뚫려. 야. 야. 이새끼 심신띠 실수했어. 사이버 포토. 포토 바로 밑에 지어야 되는데. 어 잠깐만. 아니야 심신띠 좋아. 아닌가? 아니야. 이거 사이버 포토 밑에 지어야 되는데. 뭐하냐 김윤중. 반응수도. 반응수도. 반응수도를 봐야돼. 반응수도를. 어. 이거 근데. 커세어 날아올때. 저글린 세 부대 뛰어가는건데. 이거 못막을걸. 원래 이베드 있어요. 어. 나는. 여미. 어디갔다 붙여도 잘 어울리잖아. 여미. 이 포토가 뒤에 있어야 돼. 그래. 뒤에 있어야 돼. 이게 하나가 앞에 있어갖고 못막아. 이거 저글린 컨셉트있때 다섯부대라시거든. 야 이거 빼야돼. 빼야돼. 김윤중 무조건 프로봇 다킬거야. 보자마자 바로 나와야. 막을수있어. 제발. 왜냐면 이몽규 올인 이거든요. 지금. 올인이야. 홍규 빌드도 좀 독특하네. 여기서 또. 어. 이거 막혔다. 야 이거 막혔다. 어. 막힐거 같은데요. 이거 토스 개사기야. 프로봇 나오면 막 무조건 막어. 본다 본다. 아예 봤네. 어. 봤어 봤어 봤어. 못 봤어. 봤어 봤어 봤어. 아니 저글린 두 마리 뒤에 있는거 봤잖아. 어. 봤다 봤다. 어 나온다. 끝났다 이거.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나이스. 나이스. 이거 그냥 막해버려. 이거 타기라니까 토스가. 어 뭐야. 어. 야 뭐야. 야 전방에 야 이 개새끼야. 이 개새끼. 이 새끼. 사람 새끼세요. 야 이거 어떻게. 아. 다 세트가면 연보성 무조건 이긴다고. 아홉사이더에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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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새끼 뭐해. 왜그래Can 아. 아이 참. 팀플 누구나 할꺼야. 아이치X. 나왔는데 그 꼴로 못하고 개자신아. 아아하. 저 개소름이다 진짜 이색끼 와 미쳤다 저새끼 여러분들 이거 진짜 말도 안되는거에요 아니 팀플 누구나 할까 나랑 누구나 갈래 솔직히 팀플 아야 내가 나가야지 아 나랑 가야지 시라 하지마 야 야 야 야 종료봐 야 다 종료봐 내 말 들어봐 서륵 한번 하게 해줘 어? 나 서륵 한번 하게 해줘 진짜 부탁할게 나도 줬어 이 새끼 아니 이러면 되겠네 김윤주 해라 나랑 나가자 형 저거 고르고 어 우리 SDS 팀플 존나 했잖아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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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오케이 영호사 릴뿌보 나가 어 SDS 내보내보 오케이 아 진짜 형 나 방금 뭐야 왜 뚫린거야 아니 뒤에 포토 앞에 포토를 찍어서 뚫렸잖아 아 아 아 그리고 니가 프로봄 암마다 프로봄 너무 안찍었어 아니 빌드하고 있었지 아 괜히 사회상대로 그냥 그리고 니 심리티 완전히 병만 지었는거 알지 포토 밑에 사이버를 지어놨어야 했어 아 할 줄은 몰라 너 히드라 생각했지 아 나는 그냥 우선은 사회처리 받고 그냥 그냥 하고 있는데 아 그러니까 니가 지금 아직 개념이 부족해 미안해 형 나 진짜 우선 팀플 잡아서 우리 서륙하자 어? 히발 왜 웃어 개새기야 아니 팀플 잡고 서륙하자 형 오케이 가자 형 저그초이스 하고 나 랜덤하면 되잖아 그게 규칙이지 그거 어 대이 그치 우리 그 SDS 생각하면서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자 방제 뭐야 연보송하고 허벌창 내기 자꾸 야 가나다 뭐야 방제 좀 다른거 해달라고 형 연보송하고 허벌창 내기 가자 아 왜그래 잡밥형 내방형이야 보송이랑 나랑 친해 얘들아 안지 오래됐어 그래서 뭐 나한테 장난치는거야 형들 실제로도 보고 그래요 잡밥형은 저랑 친해요 나 저거 안다 응 아 랜덤 랜덤 해야되지 야 만약에 이거 지면 니가 문제야 왜냐 이몽주랑 나랑 팀플 개념 차이가 내가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내 오더로 좀 잘 따라 오케이 오케이 어 이거 쩌랭 규칙 아니야? 쩌랭 규칙 아닙니까? 한명 랜덤 대회 때 규칙이 뭐지? 나 그렇게 들었는데 아 저푸 저푸대요? 와 0대2야 오케이 형 그럼 나 뭐할까 저푸 상대로 절앤이 줬거든? 형 뭐할래? 아 이거 랜덤 아니야? 어 뭐 상대가 종종 뭔데? 저태지 저푸한다는데? 척수 골랐잖아 아니야 이거 저푸가 존나 유리해 아니야 나 절앤이 더 유리하다고 저푸 보다 형 뭔 개소리야 아 진짜라 나 믿고 가 그럼 이렇게 가 오케이 절앤 너 테란 나오면 테란 할 수 있지? 어 나 잘해 잘해 오케이 저기 저푸잖아 지금 아니야 뭐야 절앤인데 절앤이다 절앤인데 절앤 푸스 나왔다 하면 됐다 11시 야 그럼 상대 테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게 절구 절파라 아니 아니야 아니지 절구 절파라 그렇게 안나와 기다려봐 푸스는 어디 푸스는 어디 세금으로 몇시야? 동영 좀 해줘 너 멀지면 안 되는데 제발 가까워라 멀다 아 시발새끼 아 기다려봐 기다려봐 종족이수 종족 시발네 아 무슨 저크테인이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홍보 세지다 저그 오케이 야 만약에 테란이면 야 만약에 테란이면 야 만약에 테란이면 3대 테란 토스 밀봉해버리고 나 워레어처럼 비탄한다 퍼뜬 수리 수리 자리야 screens ывайтесь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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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 맞이 꼭 수리 óp tengo For being 야 야 프리라이 저거잖아 뭐라고? 야 미친놈 프리라이 저거잖아 푸저그잖아 지금 상대 푸저푸저하고? 푸저그잖아 지금 3시간 뒤 빨간색이네 뭔소리야? 어 야 푸저그라고 개새끼야 일쌍 막으면 이긴다고 야 막으면 이겨 야 야 너가 뚫릴 것 같은데 근데? 안 뚫려 나 이거 나 나 구두로 야 야 맞춰 야 와리가리 짓게 내가 넌 일단 너대로 마법 이거 상기에서 짓을 수 있어야 돼 아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수리 잘해 원하는 상태로 수리 계속 해야 돼 알겠지? 어 푸저추면 안 돼 너도 와리가리 잘 쳐주셔야 돼 와리가리 이거 우리가 엄청 분리해 이거 볼드가 이게 푸드가 되게 좋아 야 이거 한 명 무사탈 수는 있다 조심하고 아 이거 되게 안 쉽게 나왔네 한 명 무사히 나 내가 이거 수리하면서 커서 해야 돼 형은 형은 한 명 한테 간다 한 명 한테 간다 한 명 무사이네 한 시가 배터리야 한 시 홍구 겨울이 오케이 겨울이 못나가게 할게 한 십분도 안 찍고 있지 형 혼자 알아서 잘 수리해봐 형 혼자 알아서 잘 수리해봐 나 이거 하는 법 아니까 형 혼자 살기 난 절대 안 죽어 어 알겠어 알겠어 투자가 갑자기 다 형한테 뛰어갈 수도 있단 말이야 아 야 저거 너 나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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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못나가 진로 안 찍었어 링 뭐 두 마리만 빼던지 형 두 마리만 두 마리만 두 마리만 두 마리만 야 너 이렇게 방어하면 나는 뭐 무탈하잖아 형이 이렇게 해야돼 상대 무탈이야 형 나 이거 레토님한테 배운 거 있단 말이야 진짜 아닌데 니한테 니한테 다 갔다 다 갔다고? 아니야 아니야 돌이 다 이겼다 이거 여기다 여기다 어디 임하면 돼 어디 임하면 돼 네 어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내 못하나 이거 아니야 따라가면 안된다니까 제발 아 수지번해 아 나 그럼 미만 찢는다 어 그냥 살아나있으라고 이탈리아도 마구수지 수지번하라고 형 썸끈 더 지어 형한테 간다 썸끈지어 아니 개새끼가 수비하라니까 왜 이상한짓하고 있냐 썸끈지어 썸끈지어 썸끈 나한테 못아 압박 때문에 쥐러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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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쥐러봐봐 아 뭐해 아 나 지지 지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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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야 아니 이렇게 하는 거 맞다니까 형 진짜로 아니 내가 못산다가 한 명이 죽으면 무조건 이렇게 되면 왜냐면 무탈도 막아야 되고 쩌금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아니 형이 썸끝 많이 지었다고 생각해봐 막았을걸 방금도 형 진짜 잘했는데 이거 아마 막았을걸 대조롱으로 형 형 살아있었으면 끝났는데 형 살아있었으면 끝났는데 왜냐면 내가 내가 잘못한게 아니야 자기 연봉삼겨놓고 연봉방을 가야겠다 너 잘못맞아 이 재잇끼야 너 잘못맞아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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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